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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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녁을 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오늘 너울이 조금 있습니다 파워가 좀 있습니다 곤란곤란 합니다 오늘 자동 곱해질 되겠습니다 자 한대 보토맨 한치 2.5m 저녁때입니다 단차는 60 똑같습니다 항상 제꺼는 단차는 똑같습니다 60 디오디오 실림프 2.2m 오늘 4단체비 오래갖고 100g 이라고 한대 한대는 온몰이 오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아 여기 좀 줄 좀 삭혔네 자 한대는 온몰이 이거는 온몰이 자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어제 초순역이 잘 물었거든요 초순역이 오당탕탕 하고 그 이후로 따면 따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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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액션을 많이 주우면 안됩니다. 가만히 수심중에 오로랑데네마가 있습니다. 또 패턴이 다르네요. 빨리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많이 흔들면 안돼요. 오늘 많이 흔들면 안돼. 계속 흔들었거든요. 흔들면 안됩니다. 다른 패턴과 똑같습니다. 살짝살짝. 예민해가 살짝걸린데. 살짝걸릅니다. 살짝걸릅니다. 살짝. 예민해가지고. 너울이 꼴랑꼴랑쳐도 아들이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희한하네. 고패질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살짝살짝. 흔들면 안들어듭니다. 흔들면 안들어듭니다. 흔들면 안들어듭니다. 오늘 너무 좋으셨구나. 활란한 말을 이래가지고. 하나도 됩니까. 아 타야 안들어보다. 흐흐. 메탈에 머 vam습니다. xd. 흐흐. 메탈에 모르겠습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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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잇 좋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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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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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만히 놔두고 에스연드가 필요없습니다 이 넌파드가 콜라 콜라거리니까 에스연드가 필요없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수심생이다 아 좋습니다 시장님들 시장 늘 보이지 콜라곤라곤라곤라 에스연드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거치되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한 번이지만 살짝살짝해주고 에트 오케 시장님들 자아 좋다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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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오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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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몰르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5m 부터 20m 사이에 그거 다 마찬가지로 내국수 잘 빠집니다. 너울도 심하고 아들도 예민하고 너울러 온다 시장들 한치 10m 종류 그트에 이토 시작인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이킹 잘 타고 갑니다. 승남 파도 한번 보여드릴께요. 영상으로. 오늘 한치 20마리, 오징어 2마리. 그래 잡았습니다. 진짜 안된다. 바람에 넣으래. 안됩니다. 시자님. 자, 날씨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3시에 출소하거든요. 1시 반입니다. 지금. 오늘 뭐 피디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자님들. 내일을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 가시죠. 시자님들.